누구지? 짠짜라잔 잠깐만 잠깐만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저 이사 왔어요 오 마이구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되게 철회 입고 계신 거예요 되게 철회 입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복장은 나름 신경 썼어요 오늘 아이고 우리 개리야 우리 아빠가 잔뜩 신경쓰고 맞은 손님은 바로 유민혜 씨였군요. 고은찬. 드라마 커피프린스에서 고은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최근 게리 아빠와 방송에서 만나서 친해졌대요. 이분 베이킹부터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금설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 뭔가 잘 나올 것 같아. 기분 좋아. 하우 악수. 악수 처음 만났으니까 악수. 손 닦고 왔지? 손 닦고 왔지? 손 닦고 왔지? 손 닦고 왔지? 지금 왔고 손 닦고 왔잖아. 착수. 에이, 그럼 나도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귀여워. 어떡해요? 너무 귀여워. 오빠 안 닮았네. 다행히도 날 안 닮았어. 이거 열어봐. 이거 먼저 볼까? 이게 뭐야? 이모가 다 만든 거야. 바구니부터 다 만든 거야. 바구니부터 수제 쿠키까지 하워주려고 직접 다 만든 거래요. 너무 예쁘다. 금손이다. 이걸 또 직접 찍어주신 거예요? 웬일이야. 이모가 다 만든 거야. 바구니부터 다 만든 거야. 진짜 다 만든 거야? 네. 다 만들었어요. 어디에. 역시 금손. 금손 유난해. 먹어볼까? 재료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대요. 아이가 먹는 거라. 먹어보자. 얼굴이 어디 갔어? 뭐? 하우. 뭐 뭐 뭐. 하우 웃는다. 크게 웃고 웃는다. 하우 맛있어? 이게 뭘 거 같아? 오. 오. 오 마이 가. 오. 이것도 직접 만든 거야? 네. 리스네요. 벽에 가는 크리스마스 장식. 이거도 만드셨다고요? 대단하다. 우와. 하우 줄리아 가져온 거 봐 봐. 오. 불 불어온다. 불 불어온다. 이거 하우 방에다가 할 거야.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치? 그치? 오. 다시. 그치? 그치? 오. 빨리 가자. 가자. 오. 이게 하우 방이야. 하우. 이거 아빠 방이야. 이게 아빠 방이야? 하우 방이야 이게? 아빠가 이런 거 좋아해? 진짜. 오. 치환이 안 되겠어요. 아니 그거 내 치환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아우. 아우. 하우. 하우야.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 이거 여기가 하우랑. 아빠랑 하우랑 만들었어? 진짜 이거 하우가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하우야 여기도 예쁠 거 같지 않아? 어우 예쁘다. 위치는 딱이네요. 색깔도 그렇고. 포근해졌어요 갑자기. 이거 하우가 좋아하는 장난감 아니야 이거? 이거. 응. 어? 그게 그렇게 돼? 원래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이거 위험해. 촉촉해. 이건 위험해서. 지켜. 지켜주고 싶어 우리 애매. 위험해서 하지 마 이거가. 알았어. 깰 틈이 없어요. 깰 틈이 없어. 아까부터 쓸쓸해 보였어. 이게 나고. 이게 하우 엄마네. 이렇게 둘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하우 동생이. 심지어 맛있어. 그거 하우 끈다 드시면 어떡해요. 나도 외로워.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저. 혹시 여기 마실 거 없어요? 커피. 이거 타올까 내가? 진짜.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해 알았어.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뒷모습이. 긴장관계를 해보내라. 많이 안 해본 거 티 나지. 버튼 누른다 끝. 볶아서 갈아서 주시는 줄 알았네. 요즘 뭐 잘 돼 있으니까요. 어 저. 어 저. 따뜻 아메리카 나무. 따뜻 아메리카 나무. 아 아이스 맞아. 네 아이스 아니면 라떼 아트를 좀. 라떼 아트? 라떼 아트 하라는 거야? 네 라떼. 라떼 아트요? 아트. 우유 있죠? 우유. 네. 이거 에스프레소로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 네. 그거 어떻게 뽑는 지 모르는데? 이게 에스프레소 온 거고요. 이게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인데 분명히. 나 진짜 기계 치여서. 아니 잠 집주인이 누구예요? 물이. 찌꺼기 그건가? 언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기. 올라간다 삐.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김경진님 안녕하세요. 오 사상 꾸준해. 오 사상 꾸준해. 아 걸렸어. 이거 빨간색 밥그릇 모양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거. 커피 가 볼게요? 커피도 있어요. 아니면 전원에 껍질. 어 됐다.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어. 네. 하우 얼굴을 그려줄까? 하우 얼굴 그려주신다. 진짜요? 커피 봐. 넓혀서. 저 커피 프리스 할 때 오랜 연습 줄 때 직접 다 했던 거래요. 아 근데 이게 금손이 확실히 다르구나. 어머 은찬이 느낌 난다. 아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실제로. 됐다. 하우야. 하우 얼굴 나왔다. 진짜 진짜 잘한다. 어머나. 어우 귀여워라. 나도 해볼래. 하우 해볼까?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흰색에다가 해볼까? 뭐 그리는 거야? 하와이야. 하와이야? 하와이 진짜 좋아하는데. 뭐가. 내가. 뭐가. 아니. 장난치는 것 봐. 장난치는 것 봐. 일부러. 이거 멋있어. 와 초콜릿 맛이 나. 또 있었던 초콜릿 맛이 나. 이거 하우야. 또 있었던 초콜릿 맛이 나. 이거 하우야. 와. 밑에도 그림을 그렸어? 밑에도 그림을 그렸어. 야 육아 스킬이 남다를 나요. 어머나. 와 또 넘쳤다. 우리 하우 컵 안 해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하하하. 아니 어머 게이리 아빠가 오히려 배우는 날인데요? 아니 아이를 한 다섯 키워본 느낌으로. 아 주변에 아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육아의 여왕이네요. 아아 여왕이네, 나도. 네. comedian. 아 broader. 왜이리 아빠같은ед이나 넷ransare의!' 왜이리 아빠같은ед자에 Subskuds 백옥에 p